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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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마취 동의서를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번호, 환자 성함 쓰시고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첫째자리 성별을 쓰면 되겠고요. 동의서는 종이 서식은 이거랑 내용이 대동소에 한데 태블릿 PC로 전산으로 하는 동의서는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같으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긴단밑 위치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뼈가 있습니다. 주상골 골절, 기타 접근골이라고 해서 설상골과 입방골 골절이 있고요. 그리고 리스프랑 관절에 골절 탈부 손상이 있네요. 그리고 리스프랑 임대파일이라는 게 있고 기타 손상 부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주상골이고 이게 골절이 되어있으면 주상골 골절. 이게 내측 설상골, 중괄 설상골, 외측 설상골 골절, 입방골 골절. 이렇게 골절이 있으면 그런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있죠. 리스프랑 관절. 그래서 이 족근골과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이렇게 있는 게 중족골인데요. 이 중족골과 족근골을 연결하는 이 관절, 이 관절을 우리가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의 손상을 리스프랑 관절 골절 탈구 손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를 걷고 발바닥에 닿은 다음에 뒤꿈치를 뛰면서 앞꿈치를 이렇게 갈아서 차고 나가면서 걷는데 이때 우리 몸의 체중을, 체중 자체를 이 앞꿈치에 전달하는 관절이 해당 관절입니다. 해당 뼈하고 해당 관절이었어요. 저기는 골절 탈구가 아니라 작은 손상을 입어도 후유증이 좀 오래갑니다. 통증이 특히 운동하거나 등산하거나 그럴 때.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골절이 없으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표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괜찮다고 하고, 환자는 아퍼 죽겠다고 하고, 주위에 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깨령이라고 하고,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부분이 딱 리스프랑 관절 손상인데요. 어쨌든 골절과 탈구가 같이 손상이 되면 저기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너무 심하면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리스프랑 인대 파열은 뭐냐, 리스프랑 인대 파열은 이 첫 번째 중적골과 두 번째 중적골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걸 잡고 있는 인대 중에 하나가 여기 분홍색, 여기 분홍색으로 있는 리스프랑 인대라는 굵은 인대인데 이게 파열되면 이 첫 번째 중적골과 두 번째 중적골 사이 간격이 쭉 벌어집니다. 그러면 풍증이 오래가요. 진단도 잘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손상이 있을 때 수술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1, 2, 3, 4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만큼 우측, 좌측, 양측, 우측, 좌측, 좌측 이렇게 그리고 기타 손상 부위는 뭐냐면 여기에 손상이 있는 분들이 발가락뼈, 이런 발가락뼈랑 중적골뼈 같이 골절이 되거나 탈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기타는 그거보다 큰 일부, 발목 주위에 골절이 있거나 그런 분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타 손상 부위도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표시를 할 겁니다. 진단된 모든 골절을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술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즉 손상된 부위를 반드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손상이 됐는데 왜 거기는 수술 안 하고 나왔느냐라고 CT에서 골절이 있는데 거기는 왜 수술하고 안 하고 나왔느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부위는요. 전이가 거의 없거나 미세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고 리스프럼 관절은 오히려 조금만 더 어긋나도 맞춰주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 뼈마다 틀립니다. 부종이 심하거나 수포가 잡혀 물집이 심한 경우에는 또는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는 거에요. 당뇨도 조절 안 되고 혈압도 조절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연기될 수 있음을 환자분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술 위치 및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술 위치는 주상골, 설상골, 입방골 또는 리스프럼 관절 또는 발이죠. 그래서 주상골, 설상골, 입방골 골절의 간헐적 전복 및 내구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부는 이런 각각의 뼈 해당 골절 주위로 피부절개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짧게는 1cm 길게는 4,5cm도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뼈를 한 절개로 하려고 하면 절개선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 또는 그렇고 그리고 단순 또는 부분전이 골절, 전이가 미미하거나 수술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전이가 미미해. 그런 경우는 쬐지 않고 핀을 받거나 살짝만 쬐서 나산문만 박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런 뼈들 주위로 어떤 신경이 지나가냐면 복제신경 말찌. 여기서 발목이죠. 뇌과고 외괍니다. 보시면 내책복술병, 배측복술병. 복제신경 말찌가 여기서 끝나요. 내책복술병 이쪽에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게요. 비복신경 말찌. 비복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비골신경. 천비골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요. 신비골신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수술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이 부위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의 말찌들이 가면서 피부로 탁! 신경이 뻗어 있는데 우리가 그 피부를 쬐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개 부위로는 흉터도 생기고 절개 주위로 이상 감각과 감각 저하가 부분 쪽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쬐면 여기. 여기 쬐면 여기.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지나면 적응을 하시는데 그래도 수술부위 이렇게 만지면 남의 살 같다. 그것보다 또 원의부도 좀 남의 살 같다. 남의 살 같다.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좀 남의 살 같다. 수술은 여기를 했는데 여기가 좀 남의 살 같다. 이런 것들은 피부를 절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주위가 상처가 아물면서 흡착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이라는 거. 이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이된 굴절은 정복을 해서 뼈를 맞춰서 내구정수를 하는데 정복 후에 금속 나사못을 박는 경우도 있고 금속 핀을 박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제거 안을 때는 되는 흡수성 나사못을 박는 경우도 있고 작은 금속 판으로 내구정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내 골절은 가능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는 것이 좋고 즉 해부학적 정복을 통해서 기능 회복을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경과 시에 골협이 이루어지지만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함물이 심하여서 골결손이 있었던 환자분들은 금속 제거 수는 좀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금속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게 리스프랑 관절 골절 탈구, 아탈구 및 리스프랑 인대 파혈의 관할적인 정복 및 내구정수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프랑 관절의 손상은 통증이 조금 일상적인 생활의 통증, 욱신욱신하고 치료를 받아도 좀 오래 남는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부절개는 수술 부위에 따라서 두 개의 피부절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프랑 관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벌어져서 손상을 받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군데만 어긋났다고 하면 절개 하나를 쬐서 수술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두두두두 다 어긋나서 다 맞춰야 된다고 하면 절개를 이렇게 두 군데 하기도 합니다. 절개를 이렇게 두 군데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절개 주위로 비복신경 말찌, 천비고신경, 신비고신경 말찌 등이 주행하고 갈등으로 이제 혈관이 족배동맥이라는 혈관도 주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수술을 하고요. 절개 부위 흉터와 절개 주위의 이상감각 및 감각 좌가 이거는 수술의 후회증으로 남는다는 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이된 골절 탈구와 탈구를 정복한 다음에 내구정수를 하는 방법으로는 금속나사못, 금속핀, 작은 금속판 등으로 내구정수를 하는데 대부분은 금속나사못, 금속핀으로 하고요. 드물지만 어쨌든 뼈가 튼튼하게 내구정수를 위해서 다시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금속판을 이렇게 브릿지, 이 뼈를 유압하는 게 아니라 금속판을 이용해서 다리,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구정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탈구가 됐던 탈구는 완전히 어긋난 게 탈구고요. 아탈구는 부분적으로 어긋난 게, 살짝 어긋난 게 알탈구인데 탈구와 아탈구는 가능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리스프라함 관절은 말씀드렸듯이 통증도 남지만 외상성 관절염이 잘 와요. 해부학적 정복 및 기능회복을 최우선으로 수술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부위는 3개월에서 6개월 후면 골유압이, 골절된 부위는 골유압이 일어나고 탈구된 관절도 한 3, 4개월 지나면 안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골유압 과정과 관절의 안정화를 거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경과 후에 금속 제거술이 가능한데 이런 리스프라함 관절에 내구정을 한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서 3개월 전으로 이런 금속을 제거하는 의사분들도 있고 이거 너무 일찍 제거하면 다시 벌어진다고 해서 4개월 이후에 금속을 제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르고의 차이가 아니라요. 그 환자가 다친 후에 얼마나 심하게 다쳤고 고정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자마다 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할수록 금속 제거는 좀 늦게 하고 경화하면 경화할수록 금속 제거를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6에서 8주간은 전적부로는 절대 최종부하를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를 금속핀이나 금속나사문으로 고정을 하고 아직 뼈나 관절은 안정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꿈치로 데리고 뒤꿈치를 들으려고 하면 여기가 환자분의 체중을 이겨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환자분께 리스프랑 관절 주위 주상골, 입반골, 설상골, 리스프랑 관절 주위에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수술하고한 달 동안은 악금치를 데리고 거를 하면 안되고 환자분들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을 위해서 수술 후에 4주에서 6주 내외 한 달에서 한 달 반 내외로는 통기부수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의상선생님에 따라서 두 달 이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손상 당시에 저기가 얼마나 심하게 어긋나고 파열되고 손상받았는지에 따라서 더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추후 치료가 종료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유증으로 통증이 상당히 오래 남고 영구적으로 남기도 하고 추가로 외상선 관절염이 잘 옵니다. 외상선 관절염이 오고 통증이 심하면 나중에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위치와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독기간과 소독과 입원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1번 일반적으로 부종감소 그리고 수포가 호전되는 등의 피부상태가 호전된 후에야 내고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입원기간 중 골절수술 부위 소독은 보통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소견이 한 두세 번 했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이 잘 마르면서 진물도 안 나고 깨끗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술 부위에 피부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독이라는 건 소독을 하려고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려고 보기 위해서 열고 그러면서 열었으니까 소독을 하고 닫는 겁니다. 깨끗한 상처는 진물이라고 하죠. 체액이 누수되지 않으면 안 건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자분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피부 관찰을 위해서 까보는 거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까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수술은 감염 수술이랑은 틀립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소독을 위해서 상처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입니다. 피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열어보는 거고 열어봤기 때문에 그냥 소독을 하는 겁니다. 피부는 괜찮으면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절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후에도 피부 상태나 체액, 분출이 오래될 경우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일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골절은 보통 이렇습니다. 또한 골절, 복합 분쇄 골절, 피부 결손, 피부 괴사, 감염, 외고종 장치 등을 시행한 경우 등은 수술 후 입원 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치료의 끝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언제 나올지, 붓기가 언제 빠져서 언제 또 다른 수술이 될지 그래서 진물, 체액이 많이 나온다면 퇴원 기간은 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기타 그 밖에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또 우리 선생님한테 구두나 또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라고 하는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추가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최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치료 행위에 의해서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난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면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가끔 오해를 하셔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가 잘못한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의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의료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이 저하되고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이 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아니면 선망이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수능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후유증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들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러한 부분, 즉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 의사의 소인이 아니라 환자분에 의해서 소인이 한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좀 보겠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대부분은 이런 감염은 경증이고 그리고 소독, 항생제, 추가 투약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물지만 세척수 및 재봉합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가 여기다가 침뱉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환자분이 외상이나 지저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연부조직 유착, 모든 조직은 외상을 받으면 유착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생기면 관절이나 힘줄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유착된 부위에는 통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저도 손에 보면 여기 예전에 찢어졌던 부위인데 이게 피부하고 피부하고 힘줄하고 유착이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밀려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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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절개 주위 흉터 및 피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체질적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켈로이드 흉터라는 건 뭐냐면 절개하고 꼬매면 일자로 찍 흉터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뽀룩 튀어나와서 약간 보기 흉한 그런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체질인 분들도 있고 거기에 자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환자의 소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합병증은 매우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주구수질이 있다, 전신마취, 허리마취 할 때도 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든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거골골골골괴사 족관절 화렝망년 족관절 외측불안정성 수술 후에 이런 아래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골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아래와 같은 합병증들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즉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우리 골절, 질환, 발목 뿐만 아니라 외과, 신경외과, 다른 과에서도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색전증, 골절 환자분들, 장관골 특히 긴뼈를 골수광내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골절 부위에서 누출된 지방이 폐나 뇌나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지만 생명이 위험하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 특히 대태골, 경골, 비골의 긴뼈 안에 그때 수술인 경우에는 남녀노소방론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을 하는데 빈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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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응급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방 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주로 하지 혈전 피떡이죠. 이 주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동동동 떠다니다가 폐내 심장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데 오래 누워 계시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큰 수술 받고 오래 누워 계시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스타킹도 신고 막 쪄주는 것도 하고 혈전 예방제도 넣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의사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환자한테 자연이 발생하는 건데 매우 매우 중한 질환입니다. 생기면 그래서 예방적 스타킹과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100% 예측과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다출혈 또는 과다혈종 과다출혈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발에서는 거의 일으킹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혈 때도 하고 그리고 혈관들이 다 작아서 어쨌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혈을 할 수도 있고 혈종 발생지에는 흡입술이나 다시 조금 쪄가지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출혈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출혈의 소인이 있을 경우 즉 아스피린을 많이 먹는다거나 혈액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즉 환자가 출혈 소인이 있을 경우 혈종이 커지게 안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살 안에 그러면 그 혈종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비된 신경은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짐이 뇌손상이 올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당뇨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런 것들 환식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에서 주의를 하지만 100%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예측 불허합니다. 주로 중등도 이상의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면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는 뭐라고 하세요. 준비 안 했다고 준비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예측 불허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의사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 치매 등상 선망 다른 행소 수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거는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지만 이제 작은 수술 그리고 국소마취 수술을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매우 드물어요. 어쨌든 가끔씩 족구 족관절 하태 작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환자 소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환자가 느끼는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의사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발생한 이런 선망 증상은요. 단기 증상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근데 정말 드물지만 영구적으로 이런 치매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절 골절부위 분류압 부정유압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류압이라는 건 안 붙는 거고 지연유압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늦게 천천히 붙는 거예요. 이거는 복합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특히 개방성 골절은 높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경과 후 CT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건 분류압이다 라고 판정이 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유압이 뭐냐면 뼈가 약간 어긋나서 붙거나 돌아가서 붙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복합분쇄골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뼈를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골결손이 있는 경우 뼈가 어디 도망가거나 완전히 짜부러져서 뼈를 폈는데 뼈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관절내골절인데 뼈조각이 여러 개 난 경우 그리고 골다공중성 골절인데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그리고 과체중인 분들이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또는 골절 수술하려고 금속판 금속핀 같은 걸 내구정을 박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내구정물이 파손 파괴된 경우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부정유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뼈가 돌아가거나 짜부러 들거나 뼈가 잘못 붙는 거죠. 근데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허용범위를 초과한 부정유압은 관절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여러 뼈 중에 몇 가지 특히 종골 같은 경우는요 해부학적 정복 자체가 불가능한 뼈입니다. 종골골절은 그래서 정복 가능한 부분 이외의 부위에는 부정유압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종골골절은 그래서 허용범위 이내의 부정유압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가 잘 부정유압 된 것 같다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환자분들이 오해하게 하시는 그런 의사순위들도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시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염부조직 손상 등으로 이런 혈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피부개사가 발생을 합니다. 피부개사가 발생을 하면 입원기간도 연기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술 즉 피부이식이나 피판이식이나 아니면 막 여러 번 당겨서 꼬매는 그런 수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골수염 이런 것들이 후기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개방성 골절에서 흔하고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화 흡연력 등의 원인과 골절과 관계없는 다른 부위의 감염과 면역력 조화 등이 지금 골절 부위에 감염과 염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고 개방성 골절에서 잘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이변화 각변화 회전변화 등 보시면 모든 뼈조각을 일일이 깨진 도자기로 깨진 도자기에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허용 범위 내의 길이 회전 각변형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것 또한 허용 범위 이내면 재수술을 하지 않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재수술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경골 원위보 복합골절인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 발목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발가락이 발목을 이렇게 구부릴 때 발가락이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도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 이렇게 되고 발바닥을 이렇게 할 때 발목이 뒤로 제껴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체크레인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유증이 아닌 외상 자체 외상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손상을 받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구축이 되는 거죠. 특히 장무지 굴곡근 엄지 발가락 구부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발짓가락 구부리는 장족지 굴곡근 그리고 엄지 발가락 뒤로 제킬는 장무지 신장근에서 생깁니다. 외상에 의해 손상 받은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섬유화가 되고 유착이 돼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목 수술에서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수상을 받을 당시에 심하게 수상을 받았을 때 골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연부조직도 같이 손상을 받아서 서서히 치유가 되면서 거기에 유착이 돼서 꼬부라 지는 겁니다. 발가락은 다치지 않았는데 왜 발가락이 그러냐면 발목 위에서 손상을 받는 받아서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근육하고 힘질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비골근이부 경골 다시요. 다음에 비골근이부 또는 비골경부골조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발가락과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비골신경마비가 있는 건데요. 어디냐면 이제 다친건 발목을 다치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경골이고 비골인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비골, 경부 근육부 여기 여기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뼈 부러진 게 아물라면 뼈진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골진이죠. 가골 그 가골이 형성되면서 주위에 유착이 되거든요. 자, 보실게요.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줄 가골 뼈진이 형성하면서 그 주위로 지나가는 비골신경이 유착이 되어서 손상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 1, 2개월 2, 3개월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목을 뒤로 이렇게 못 젖혀요. 이렇게 이렇게 조카수 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가 치료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손상 단 거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미리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0% 그 다음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분은 어떤 이유에든지 수상 받은 다음에 감각도 떨어지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수상 3개월 전으로 해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치고 3개월 되면 근전도 검사 감각신경 운동신경 때문에 근전도 검사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빠른 분들은 수상 6주 있다가 또는 수술 6주 있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정확성이 떨어지고 보통은 수상 3개월 있다가 합니다. 관절내 골절의 경우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100%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95%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특히 관절내 복합 골절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외상성 관절염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증이 조금 남고 어느 정도 남고 관절 운동 제하도 좀 남아요. 어쨌든 이런 관절내 골절을 수술을 치료를 잘 받아서 95% 이상 회복이 됐는데 100%가 안 됐다고 또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절을 다쳤기 때문에. 다음 소아의 경우 소아의 성장판 골절 및 손상의 경우 각변형 길이 단축 등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차이가 많이 되거나 변형이 좀 심하거나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갇힌 다리를 수술하거나 반대쪽 정상인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추구의 전문가인데 따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뼈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대부분이 금속인데요. 드릴도 있고 근데 수술 중에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느다라는 것도 하다보고 이렇게 하다보고 안에서 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손된 금속이 뼈 내부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제거를 하는데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고 하는 과정이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또는 이 금속이 있는 게 이 뼈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뼈 안에 이 뼈 안에 해명골이라고 하는데요. 속뼈죠. 속뼈 이 순수하게 해명골 속뼈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거 안 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엑스레이 찍으면 무슨 드라이브 드릴 같은 게 아니면 철사 같은 게 쪼가는 게 뼈 안에 막 남아있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막 오해하십니다. 그거 뿌드렁뚝 뿌러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다가 부러진 건데 뼈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빼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배에다가 무슨 꺼져 남겨놓은 거 그러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 수술 관련 확인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수술이 아닌 기타 사항 보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들 의대생 간호학과학생 간호종원 수술생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 의사 또 기타 보건 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요. 충남대병원에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쓰는 기구나 장비는 가끔씩 쓰는 의료기기 장비 재료들은 빌리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 수술 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로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요. 그분들은 환자분을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뼈의식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골대체제 뼈대체제 제품이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유착 방지제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를 충전을 위한 콜라겐 충전제 같은 거 그리고 나이론이 아닌 피부봉합 본드 같은 거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분급여이거나 환자가 부분 본인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비급여 환자가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이런 것들을 수술하다보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절 같은 경우는 골대체제 유착 방지제 피부 봉합 본드 지혈거지 이런 것들을 거의 씁니다. 이런 것들이 쓰는 이유는 치료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비급여재법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 나는 이거 사용 원치 않고 비급이 안 쓰겠다고 하면 꼭 수술 전에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이외에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액순환인데 당뇨, 고혈압, 폐석증,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전증 등의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대부분 좋지 않거든요. 이러한 환자분들은 수술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절대 술 담배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수술 후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관찰 그러면서 소독한다고 했죠. 확인 후에 정상적 피부 소견일 경우 추가로 상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독 안 해주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독 안 한다는 건 상처가 괜찮다는 거니까 안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치료 과정 중 정확한 반기부스 또는 통기부스 기간과 체중 부하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환자한테 맞는 동영상을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설명드립니다. 비체중 부하 또는 부분 체중 부하 시기에 가급적인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골절 확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완전히 진단이 확정된 후에 발급되고 가끔 동사무소 제출용 장애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계실 때 이런 장애 진단서는 치료 종결 6개월 후에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래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는 그 자체가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께서 이거 수술하면 100% 완치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이거 수술하면 다치기 전으로 100% 회복하는 거냐고 여쭤보세요. 약간 강요하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환자분이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끔 치료결과를 나오게끔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수술 행위일 뿐이고 그 수술 행위가 암만 잘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질환전 외상전으로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10번이네요.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깁수치료 보조기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 수술 동의 및 신청서 마취 동의 및 신청서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수술이 필요한 기타 골절 다른 부위의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방법으로 내구정술 또는 외구정술 이런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 추가 진단이 발결된 경우 해당 부위를 추가로 수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이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또는 수술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한 경우 그럴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정복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모든 골절을 해부학적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이 있거나 복합분쇄이거나 종골골절이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완전 절개 완전히 절개해서 다 보고 수술 뼛조각 맞추는 그런 수술보다 부분 절개나 비절개 절개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 환자분의 회복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우리가 해부학적 정복 뼛조각을 딱 하나씩 만드는 그런 것보다 기능적 정복을 더 우선시해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절외 골절에는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하태 족관절 족부골절 수술 전 일반적인 인지사항입니다. 보시면 부종이 심하면 내고정술을 못합니다. 부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외고정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개방성 골절이나 부종이 심한 복합분쇄 골절일 경우 외고정 장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부종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해놓고 약물도 쓰고 아이싱 쿨링 이런 것들은 처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급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에서 3일 길게는 7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서 피부 상태가 호전되면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평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골 뒤꿈치 종골골절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수술 대기기간이 다 좋아진다며 해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까지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기부스 통기부스 기간 및 방법도 골절 종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같은 골절이라도 수술 직후 발을 디딜 수 있는 골절이 있고 수술 후 4-8주간 발을 딛지 못하는 골절이 있습니다. 같은 삼과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수술 후 1-2주일이 있다가 바로 디딜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 한 달 반 동안 못 딛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절의 종류 심한 정도 환자분의 연령, 체중, 지병의 유무 및 지병기관 등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발가락 운동까지 그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 구두 또는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환자마다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환자의 수술 상태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 사항이며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과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수술 대기 시간과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복잡 골절 골다공증 뼈 개방성 골절 심한 부족 및 수포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흡연력 등이 유모와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부종 물집 수포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 및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수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수술 시간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설명서가 아니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나 척추 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마취 또는 척추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차단소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 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 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 종아리 발목 발 수술 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1,2,3가지 더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수술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네 세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 때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 때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우웅 해서 강하게 조여놔요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한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혈압 재는 걸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즉,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수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금골격계의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 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 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고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 기관내 이렇게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그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동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니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삭감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왜냐하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두 병 세 병 네 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하는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동의서를 종이나 태블릿으로 보여드리고 읽어보시라고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쬜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거는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뭐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의사 뭐 저가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 상황 저희집에 뭐 상이 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치유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지민 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 신청서 아니 동의 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